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보건교사와 특수학교 교사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30세 미만의 초등 저학년 담임 등 일부 교사들에 대한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됐습니다. 교육당국은 2학기 전면 등교에 앞서 모든 교직원에 대한 백신 접종을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. 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. 30세 미만 교사와 돌봄전담사 등 사회 필수 인력에 대한 백신 예약이 시작됐습니다. 어린이집과 유치원, 초등학교 1, 2학년 교사 및 돌봄전담사 등 8만 9천여 명이 신청할 수 있고 오는 15일부터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됩니다. 또 화이자에 앞서 30세 이상 60세 미만인 예비군 교사에 대한 얀센 백신 접종은 당장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됩니다. 백신 등교가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려면 당연히 교사들이 백신 접종을 맞아야 하고 개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백신을 맞았을 때 더 큰 이익이 있다고 봤거든요. 정부는 또 오늘부터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예정이던 30세 이상 교직원에게는 다음 달부터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기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. 재접종 주기가 긴 아스트라제네카 대신 주기가 3, 4주로 짧은 두 백신을 접종해 여름방학까지는 모든 교직원의 항체 형성을 마치고 2학기 전면 등교를 준비하겠다는 겁니다.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16세 미만 학생은 백신을 맞을 수 없는 만큼 교사뿐 아니라 학부모들도 적극적으로 백신을 맞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.